임신을 하고서도 임신할 때 하이힐 쉽지 않죠? 아 이게 참 수련 씨가 맞힌 게 재밌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아 손준호 씨 얘기예요? 맞힐 수밖에 없었나요? 맞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그 평소에도 하이힐을 포기를 하지 못하는 네 그런 여자입니다 하이힐 많이 그런 여자입니다 물론 이렇게 여자가 하이힐을 신고 그러면 다리도 예뻐보이고 복숭이도 살고 그렇죠 비율적인 문제니까 민감하죠 예쁜 건 아는데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도 하이힐을 신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직은 몸이 가벼워서 그런가 보다 초기에 좀 조심해야 될 텐데 그래 뭐 하이힐 신는 거에 대해서는 별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배가 점점 불러오고 몸무게도 점점 무거워지는데 하이힐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만삭 때까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초산에 아까 얘기했듯이 20대도 아닌데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좀 낮은 신발을 신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요즘 플랫슈즈라고 해서 예쁘게 나오는 것도 많은데 그거를 플랫슈즈를 사줬는데 그거 신을 때는 저희 어머니 만나러 갈 때 끝날까봐 신재영 엄마 만나러 갈 때 양가워 어머니 만나러 갈 때만 낮은 신발을 신고 평소에는 하의를 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변당을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아내가 하이힐을 포기를 못합니다 자세도 이렇게 높고 무게 중심도 불안해서 자궁에 수축이 가고 뭐 그러진 않을까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편하면 하이힐은 상관없습니다 익숙해졌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플랫슈즈를 신으라고 하면 더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넘어지지만 않게 조심시키면 전혀 상관이 없다 의상밖에 대답이 나왔네요 사전에 의사 동생한테 가서 사전에 가지 못했으니까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하이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다음부터는 저희 어머니 가르쳐줘야 돼요 어머니가 하이힐을 신고 다 가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갔다 온 다음에 아이고 이거 웬일로 하이힐을 신었니? 어머니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요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당당하게 하이힐을 신고 만삭병원에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이힐을 딱 가져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높이예요? 이게 몇 센치인가요? 아이고 애 날아갈 때도 신었던 그 하이힐 맞습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평상시에도 조금 안 하는 편은 아닌데 잔소리를 네 이렇게 제가 앞에 걸어가고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방청객 여러분들처럼 뒤에서 금신을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해요 아유 저거 저래서 어떡하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여자가 임신을 하고 만삭이 돼도 여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몸이 무겁고 부어있는 상태인데 신발까지 플래스 슈즈를 신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정말 남편은 그대로인데 여자가 혼자 망가지고 아줌마가 되는 기분이 들어서 얼굴에는 정말 쌩얼로 나갈지언정 또 남편이 키가 커가지고 저는 작은데 키가 맞는 남편을 만났어 아니 그러니까 도련님이랑 형수님이랑 가는 느낌으로 다니는 것 같고 그게 좀 비주얼적으로도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여자이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엄마가 되니까 오히려 더 플래스 슈즈를 좀 신게 되더라고요 애기 때문에 네 대단하십시오 키버니씨가 네 키버니씨 같은 경우는 왜요? 저쪽 그 대기실에 계시다가 여기 녹화하라 여기 내려오잖아요 운동화 그때 그냥 운동화 운동화가 뭐예요? 대기실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서 운동화 아프고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와서 구두를 갈아입고 저렇게 힐을 못 짓는 듯이 느껴서 그냥 얹어있는 거예요? 이 식단이 녹화 끝나면 다시 후 녹화 실어가지고 하이힐을 가져가고 아 근데 근데 만사기인데 하이힐 살이 많이 안 찌셨었나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27kg씩 쪘었어요 그치? 아까 80kg 했다고 27kg요? 27kg, 28kg 가까이 여기 목뒷살을 안 빠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하이힐 자체를 아예 신어본 적도 없을뿐 운동화나 뭐 이런 거 다 10mm씩 더 크게 신고 발이 많이 부어갖고 어떻게 30kg 가까이 쪘어요? 그렇게 찌더라구요 근데 저는 좀 그리고 원래 잘 먹는데 임신했으니까 난 쪄도 돼 막 뚱뚱해져도 돼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마음 놓고 먹으리 이래서 자기 직적까지 막 계속 입에 뭐 계속 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출생한 지 얼마 됐어요? 둘째 낙금지는 14개월 됐어요 근데 저는 따로 운동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빠졌어요 그 한 번 쪘어요 그럼 애 몸무게가 27kg였던 거예요? 진짜 오늘 주 살이었어요 양수랑 다 해봤자 한 4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예비맘들한테